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었은 학자들은 세월이 가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가를 갖게 됩니다. 경제성장 문제를 깊이 파고들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글은 청년 문제의 심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장기화의 타계책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진단과 해법을 제공합니다. 7월 28일자 중앙일보에는 김세직 교수의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지식암기, 좋은 일자리를 고갈시켰다는 그런 명칼럼이 실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는 지급과 관계없이 매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자리다. 바람직한 사회는 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다. 좋은 일자리 수는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낮을수록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의 해설은 성장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나라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저성장사의 비극입니다. 김세직 교수의 주장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성장 패턴이 급변해서 5년마다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이것은 김세직 교수가 2016년에 주장한 겁니다. 이 하락의 법칙에 따라서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성장추락기를 한국이 맞이했다. 그 결과 청년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도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 전국제공항에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벌어진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결국 현재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고괄현상에 비서 비롯된다. 향후에 장기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지게 되면 취업인구 2,700만명의 절반 이상이 실질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우울한 그런 전망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온 대부분의 정책은 특정 그룹이나 계층에게 더 많은 몫을 나눠주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은 눈을 닦고 보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생산 기반의 큰 손상을 초래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저성장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입니다. 김세지 교수의 주장입니다. 합리적 기대의 이론을 수립하고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고속성장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을 1980년대 말에 탄생시켰다. 이른바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이 성장이론이 증명한 고도성장의 비결은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엔진은 인적 자본이다 하는 것이다. 인적 자본이란 근로자나 기업가가 머릿속에 재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점점 더 축적할 수가 있다. 이런 인적 자본을 국민이 빠르게 축적하면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의 축적도 빨라지게 되고 기술 진보까지 촉진돼서 고도성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대량생산과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서 한국은 큰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인재의 상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시대의 변화에 한국은 적응하는 데 변신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집중식 관료제 하의 교육 영역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창조형 인적 자본 대 모방형 인적 자본입니다. 김세적 교수의 주장입니다. 인적 자본에는 모방형과 창조형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이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 테슬라에서 일하는 4만 8천명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도 머스크의 창조적 아이디어의 덕분이었고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13만 7천 개의 애플 근로자의 직장을 만들었다. 결국 좋은 일자리 감소와 성장 추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창조형 인적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전방위적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는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나오는 지식을 암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인재들을 우리 사회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고생하고 학부모도 고생했지만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 제도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한국경제는 창조의 인적 자본으로 성장의 주엔진을 전환하지 못한 채 지난 30년을 허송세월했다. 암기식, 문제풀이식, 정답찾기식 교육과 대학입시의 답습으로 인터넷에 클릭 한 번이면 나오는 온갖 지식을 외우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의 기중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했다. 안타깝게도 온 나라가 엉뚱한 인적 자본에 잘못 투자해서 인적 자본 성장이 정체돼 버린 것이 다 아주 빼아픈 지적입니다. 진실된 계획을 외면한 채 지금도 보조금 지불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표시된 일자리 만들기의 골무라고는 우리 기성세대는 후세대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의 본질을 읽고 적응하지 못하면 한때 잘 나갔던 일은 추억이나 역사의 한 장면이 되고 맙니다. 시대 변화가 원하는 그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학생도 고생하고 학부용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막상 그 오랜 세월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옆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